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입니다. 요약집 갖고 이제 이론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네요 계속 반복 반복 해야 됩니다.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꾸준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약집 이름을 적으시고요. 총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조세 총론 전체 내용이죠. 자 이에는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네요. 총론 파트 자 몇 페이지의 요약집은 657쪽 자 657쪽 그럼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야 세법은? 가운데 과세 요건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과세 요건 몇 가지? 네 가지. 세목별로 네 가지. 자 그래서 과세대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납부 방법은 원칙은 금전 납부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과 뭐도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자 세목별로 별 딱 붙이세요. 자 양과로 3번은 언제나 출제되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연합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안됩니다. xx 그러나 재산세 항상 도시지역부는 포함하죠? 포함해서 250초가 분납기간은 2개월 그리고 소방분 지역정원시설세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250초가 2개월 종부세는 250초가 6개월 그리고 양도세는 주의해야 돼요. 1천초가 2개월 그리고 분납기간은 종부세만 6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네요. 자 그 다음 물납. 자 물납은 요건이 물천지 얼마초가? 천초가.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자기관할 것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반드시 이제 강론에서 다시 배웁니다. 큰 틀을 잡으라고요. 자 그 다음 658쪽.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라 국가가 걷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국세. 이거는 기본이에요. 세법을 배울 때. 그래서 소독세, 종부세, 농특세, 인지세 등등등은 뭐다? 국세다. 그리고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죠? 취득농면허세, 재산세, 지지, 지지. 자 지지로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에 따라 권한이 많은 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 뭐가 있다? 취득세. 그리고 지지 두 개.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게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양다리 걸쳐 있죠? 도구세. 우리 배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필수예요. 그리고 지방소독세와 주민세는 특광시군세.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는 시군구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그리고 오른쪽. 모든 자치시와 모든 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의 과세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 수입 용도에 따라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게 뭐다? 보통세. 우리가 배우는 게 대부분의 조수는 보통세다. 그러나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목적세. 토탈 다섯 가지가 있죠? 국세 3개, 지방세 2개. 그래서 교육관련, 교통에너지, 환경관련, 농어촌관련.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농어촌특별세는 북세입니다.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한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목적이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목적세 종류는 토탈 다섯 개. 나머지는 전부 보통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 자, 물세, 인세. 물세는 뭐다? 물건 보고.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도 물건 보니까 합산을 안 하죠? 개별 개별 과세한다. 취력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일부고. 자,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자, 세금의 일부 등등이 있네요.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에 따라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과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 밖에 없다? 등록면허세.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율에 따른 분류.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백분비, 천분비로 표시되면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줄여서 정률세. 화폐 단위로 표시되면 정액세. 뭐가 있나요?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건당 6,000원. 건수에다가 6,000원. 합해 단위 정액세율. 그 다음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그리고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곱하면 누진세율. 이런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목별에 따라, 이게 중요하죠. 이제. 세목별에 따라 세율 구조.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비례세율만 쓰고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과. 그리고 건당 6,000원. 정액세율도 함께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둘 다 다 써요. 그래서 약자가 뭐다? 비누, 누진세율, 비비례세율.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비누, 물건의 종류에 따라 비례세율을 곱하기도 하고, 누진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비누를 함께 쓰는 세금은 세 가지. 그래서 취득면허세는 물세기 때문에 합산을 안 합니다. 비례세율. 등록면허세는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6번. 독립된 세원 보유에 따라 이름만 알아주면 되네요. 부가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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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부가세 두 개. 그래서 취득세는 둘 다 붙죠? 취득세는 둘 다 붙고. 그다음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고. 그다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는 농특세 하면 안 돼요.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그다음 종부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농특세가 붙고.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요. 그리고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뭐다? 농특세. 이렇게. 그래서 취득면허세는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습니다. 자, 강론에 가서 정확하게 하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럼 우리가 취득농면허세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보유 관련. 양도세는 오로지 무슨 관련이에요? 양도 관련. 본세. 독립세. 그래서 취득관련된 세금 두 개. 매년 내는 보유 관련 두 개.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겠죠? 그래서 이럴 때 취득세, 농특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이럴 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관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보유관련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농특세, 이럴 때는 보유관련. 그리고 양도소득세, 농특세는 이럴 때는 양도관련. 그래서 이 부가세, 취득, 보유, 양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함으로 본세가 취득관련이면 같이 취득관련. 본세가 보유관련이면 같이 보유관련. 본세가 양도관련이면 같이 양도관련입니다. 자, 그래서 660페이시. 자, 7번은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쉽게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다. 자, 보유할 때. 그리고 농특세는 다 세 가지가 관련이 있죠? 취득 단계. 활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 가지 다 관련이 있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그리고 뭐다? 보유만 관련이 있네요.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관련, 보유관련, 양도관련.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시만 과세합니다. 자, 그다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보유양도관련, 임대사업하잖아. 임대할 때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그래서 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뭘로 납부한다? 지방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팔면 종합소득세. 여기서 10% 지방소득세. 보유양도. 그리고 취득면허세는 뭐다? 취득관련.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하나 별표시하세요. 소방분. 자, 소방분도 재산세에 변기하죠. 보유관련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세.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부동산 사고팔고. 소유권. 사고파니까 보유양도.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 양도와 관련은 세금이다. 그래서 보유와는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조세관련 용어로 돌아갑니다. 납세자. 자, 납세자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 다음 납세자. 납세자와 징수하여 납부 의무를 지는 자. 징수 의무자 두 가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능력이 없을 때 대신해서 가름에서 납세 의무자를 지는 자. 그리고 세금 납부 보증인은 역시 보증선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면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다. 자, 그 다음 징수 의무자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과세권자를 대신해서 징수시키고 그 징수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럼 의무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회사 또는 은행.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고 회사가 특별징수 의무자가 될 수도 있죠? 월급날 소독세를 띄고 주잖아요. 10% 그래서 회사가 원천징수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그리고 소독세 띌 때 10%는 무조건 지방소독세를 띄고 두죠? 이거를 특별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회사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 회사 또는 은행이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과세권자를 대신해서 징수시킨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근로소독세가 있고, 근로소독세의 10%는 별도로 뭘로 낸다? 지방소독세, 특별징수, 근로소독세는 원천징수. 그래서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를 합친다. 그러나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이에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 거고. 밑에는 내가 부담하지만 회사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죠?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전체. 그러나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661쪽. 신고납부기간. 이것도 별 딱 붙여요. 필수예요.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개정법이 있어.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러나 상속을 받으면. 상속취득세는 말일부터 6개월. 그러나 증여. 이게 법이 바뀌었죠? 증여세랑 똑같이 했어요. 상속세도 상속세랑 똑같잖아. 그래서 증여취득세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말일부터 절대 60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등기등록 시에는 뭐다? 이거 무슨 뜻이다? 6개월, 9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또는 60일 이내에 신고기한이죠? 그럼 신고기한 이내에 불안하니까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추가징수. 추가징수는 60일. AND, 가산세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쭉 봐주셔야 돼요.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과세기간. 어디서 쓰는 거다? 소득세. 그래서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이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죠? 그래서 과세기간 1일부터 말일. 그러나 사망이나 출국은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1월 때는 12월 말일을 안 쓰고 예외적으로 사망일, 출국일. 그리고 면세점은 취득세만 알면 되죠? 별 딱 붙이고 취득하액, 세액하면 안 돼요.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만 알면 되죠? 모든 지역자원 다 똑같아요. 2천원 미만. 미만입니다. 2천원부터는 징수 안 해요. 미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62쪽. 체납이 뭐다? 납부를 연체한 겁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이거를 체납. 그 다음 체납처분비는. 이제 체납하면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가 들어갈 때, 압류에서 매각대금이 결정될 때까지 소요된 모든 세금을 뭐라 그래요? 체납처분비. 그리고 국세는 강제징수비.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거둬들이는 거는. 징수금은 뭐가 있다? 당연히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 거두어들이는 돈이죠?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가산금. 징수금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게 법조 문야 세 개. 그럼 순서는 1순위가 체납처분비. 세금보다 우선하죠? 2순위가 지방세. 3순위가 가산금. 연차이자. 순서 꼭 기억해야 돼요.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지방세. 3순위 가산금. 그리고 세무공무원이란 뭐다? 지방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사물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 그럼 부가는 뭐다? 부가. 부가란 뜻은 세금을 부과하려면 결정을 해야죠.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 결정은 납세무자가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죠. 결정에서 부. 부담하게 하는 것. 그 다음 징수는 뭐다? 이제 부담을 시키죠. 그럼 부담을 시키면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징수. 자 그럼 이제 조세의 부가징수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부가와 징수 과정을 느낀다. 자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 징수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용어가 뭐다? 신고납세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보부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특별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 징수 그럼 신고납부가 뭐다? 자 납세무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해 이행을 안하면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에 가산한다. 자 적용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독세네 소독세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독세 항상 소독세의 10%는 지방소독세 종부세는 선택했을만 선택했을 때만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지방소독세는 뭐다? 지방소독세 소독세 무조건 10%예요. 자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는 과세권자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세금을 결정해서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납부를 안해 납부기한안에 납부를 안해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해야죠. 지방세는 연체이자가 붙어요. 가산금 그러나 국세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 하지 않고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연체이자 금리가 붙어요. 몇 프로 붙어요? 금리 3% 3% 가산금 이 3%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 법은 다 가산세로 바뀌었는데 지방세는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지방세 통신망이 지금 구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산금 금리 용어가 달라요. 3% 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죠. 자 663쪽 가산세 가산금은 율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의 가산세 세법상 의무불리행 의무불리행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세금에 가산한다. 산출세계 가산 그래서 가산에서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연체이자는 뭐다? 세금이 아니죠. 그죠? 따로 3%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3%는 가산세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니까 당연히 가산세나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수 방법은 가산세는 산출세계 가산하니까 뭐가 된다? 세목 세금의 이름 취득세면 취득세에 포함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에 포함합니다. 세금이 늘어난다. 세목 그리고 세목입니다. 그런데 이 연체이자는 뭐다? 연체이자는 세금에 포함하지 않고 이거는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뭐다? 2번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받으면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포함하지 않아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므로 본세만 감면되겠죠?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이행하려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이해를 물어보는지 이해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단순 무신고는 세금이 20% 늘어납니다. 단순 과소는 1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신고에 따불이 늘어나 40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가산세입니다. 1일마다 늘어나요. 10만원당 22 10만원당 22 0.022 프로죠? 그러나 지방세는 무한대가 되면 정부는 사채업자가 될 수 있어요. 체납된 조세 75%를 한도로 한다. 지방세만 그러나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 똑같아요. 지연 일수 1일 가산세 10만원당 22 그러나 한도는 지방세가 지방세만 있다. 자 그 다음 가산금 지방세 국세 구분해야 됩니다. 자 가산금 3% 그럼 납부를 안하면 3%가 붙죠? 3%가 붙어 그럼 언젠가는 납부 합니다. 언젠가는 납부해 그럼 납부할 때까지 다시 가산금이 붙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 가산금 이라 그래요. 다시 가산금 이부터 납부할 때까지 그럼 몇 프로? 3% 3%의 삼김 그리고 납부할 때까지는 월할 계산합니다. 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 0.75 10% 중 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까지만 적용합니다. 그럼 0.75 입니까 월 몇 프로야? 6,5,30 6,7,4,2 그럼 중 가산금 은 최대 적용 율이 45% 까지만 적용 한다는 거죠? 7,5 곱하기 6 이니까 그러나 중 가산금 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뭐다 30만원 미만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방세 가산금 과 중 가산금 입니다. 국세 납부를 안 하면 3% 똑같아요. 납부를 안 했다. 무조건 3% 부터 그리고 똑같아 원리도 언젠가는 납부 하죠? 언젠가는 납부 할 때는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 가 또 붙어요. 여기는 중과 상금 이지만 여기는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계산합니다. 1일 0.022% 10만원 당 22 단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계산이니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얼마 미만은 걷지 않는다. 150만원 미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납부를 안 했다. 무조건 3% 납부 지연 가산세 가 붙어요. 그럼 납부할 때 까지는 납부할 때 까지는 중과 상금이 아니라 납부 지연 가 산세 1일 가 산세 가 5년 까지 붙습니다. 단 150만원 미만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 는 중과 상금 30만원 미만 국세 는 150만원 미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감면 원래 가산세 는 감면 을 안 해주죠? 그럼 이럴 때는 감면 을 해준다. 어떨 때 기한호 신고 기한제 나서 신고 를 하거나 수정 신고 할 때는 가산세를 감면 한다. 뭐만 감면 한다? 신고 불성 실 가산세만 나쁘은 일일 가산세므로 감면 을 안 해줘. 그럼 기한호 신고 가 뭐예요? 기한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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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안 해서 취득 세 몇 차례 해요? 법정 신고 기한 취득 세 는 60일 이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죠? 무신고 납부 세에게 20%가 붙잖아요. 20%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60일 지나서 뭐다? 기한호 신고를 하라. 그럼 20%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기한호 신고는 6개월 이내 하는데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데 박스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줍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 30% 깎아줍니다. 6개월 이내 하면 20% 항상 이렇게 숫자가 여러개 나올 때는 첫번째 위주로 공부하세요. 50% 이게 뭐다? 기한 후 신고 납부 지형 가산세 는 안 깎아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만 하라. 깎아주겠다.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가 뭐예요? 이 기한호 신고는 무신고 한 거고 이거는 신고 했어. 수정신고는 신고를 했다고 근데 적게 신고 한 거야. 적게 과속 그럼 가산세 가 10% 붙어 있죠? 10% 붙어 있어. 이거를 적게 신고하니까 바르게 고쳐서 무슨 신고하라? 수정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2년 이내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정신고하니까 세금을 많이 깎아줘요. 50이 아니라 90 두 번째는 30이 아니라 75 세 번째는 20이 아니라 50 어렵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가지로 구분해서 최대 90 최세 10%까지 이게 기아노 신고다. 그 다음 기아노 신고 및 수정신고는 신고만 하더라도 깎아줘. 납부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글씨가 뭐야? 기아노 신고만 하세요. 적게 신고하면 바르게 고쳐서 수정신고만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이 가운데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가산세 과세 여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이행 안 했다. 사기 부정은 무조건 40입니다. 국제거래는 60%까지 올라가요. 그건 알 필요 없고 40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 가산세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10만원당 22 0.0 2 2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오른쪽 중요한 게 어렵게 나왔을 때 X가 5개 이거를 구분 잘해야 돼요. 종합부동 산세 무신고가 없어요. X 종부세는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종부세는 정부결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냥 무신고 자체가 없다.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럴 때 과소 신고하면 밑에 별 딱 붙여 10%가 붙어요.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자 그다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과세 그래서 부과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니까 이 가산세는 본세만 붙는 거지 부과세는 증수하지 않습니다. 뭐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납부지형 가산세는 하루하루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화천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XX 그러나 납부지형 가산세는 X가 아닙니다. 1일 지연일수에 따라 10만원당 20위가 붙어가고 자 그다음 밑에 어렵게 나왔을 때 양도 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확정신고 를 하면 깎아줍니다. 그래서 무신고 20% 붙어있죠? 과소신고 10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 무신고 가산세 또는 가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 과세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을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어디에서만 쓰는 지문이다 양도 소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무신고 과소신고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바르게 고쳐서 수정신고 하면 50% 50%를 감면한다 역시 이에도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구분 잘해요 유액거는 뭐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에는 뭐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밑에는 뭐다 무신고 가산세가 예정에 붙었죠 그럼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50%를 감면한다 유액거 밑에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유액거는 가산세가 예정에 붙었어요 그럼 확정을 안했어 무신고 적게 신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아 예정에 무신고 과소 신고가 붙었죠 붙었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이거는 확정신고 기한 까지 확정신고 기한 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면 50%를 깎아주고 유액거는 확정신고를 안합니다 안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뭐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해야죠 납세 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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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고 확정 확정 얼마라고 확정되는 단계 이거는 소멸이니까 뭐다 글자 그대로 조세는 채권이죠 채권이 소멸되는 단계 이렇게 해서 모든 세금은 이렇게 해서 모든 세금은 준비하고 확정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을 소멸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네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665쪽 성립시기 모든 세금은 언제 과세 유권이 충족되면 납세알르무가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은 신고기 아니에요 등록면허세는 등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와 소방부는 몇월 며칠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그래서 6월 1일에 성립하는 조세는 세 가지가 있네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열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월 며칠? 12월 말일 요거 잘 봐야 돼요 양도소득세입니다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랬죠?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세금내르무가 성립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가장 많이 출제된 거예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확정신고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확정신고하는 세금을 얘기한다 그러나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다? 예정신고는 절대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하면 안 돼요 그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동거는 말일 날 성립한다 양도일입니다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야? 예정신고는 양도일 말일부터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하는 거다? 2개월 이내 하는 게 무슨 신고라고요? 예정신고다 그럼 예정신고할 때 세금 낼 의무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말일 여기가 말일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말일 날 성립해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예정이 들어가면 말일 날 성립해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이 붙으면 말일 날 성립합니다 2개월이 들어가면 안 돼요 2개월은 신고기간이다 자 그 다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야?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로 납부하는 거죠? 즉 이것도 똑같아요 본세의 10% 본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를 못 알아듣게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과세 표절되는 소득 이게 본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인지세는 계약 썼을 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다음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절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이거 정리 잘해요 자 급여를 받는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그럼 근로소득세를 띄죠? 근로소득세 법에 의해서 근로소득세 얼마 얼마 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세니까 무슨 징수한다고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원천징수하는 뭐다? 소득세 소득세는 뭐다?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거죠?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된다? 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못 알아듣게끔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 10%는 무조건 뭘로 띈다? 지방소득세로 그럼 지방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특별징수라고 나왔어 그럼 이 지방소득세는 근로소 원천징수한 세금의 무조건 10%죠? 요 녀석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데 이거 원천징수하는데 10% 무조건 띈다고요 그래서 그 과세표절엔 소득 소득세 즉 본세 이게 본세잖아 이럴 때는 이의 10%를 띈다 그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랬어요? 원천징수하는데 성립한다 자 그 다음 가산세 무신고 자 무신고는 신고를 안했죠 그럼 언제 성립해? 신고니까 신고기한이 경고하면 성립한다 2번은 뭐다? 1일 가산세입니다 1일 납부지연 이것도 뭐다? 신고를 안했잖아 그러니까 1일 가산세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고할 때 성립하고 3번 3번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납부잖아 그럼 고지납부 납부를 안하면 3% 이거는 고지서 즉 3%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럼 납부를 안하니까 3%가 붙죠? 그럼 뭐가 들어가? 납부기한이 경고할 때 그 다음 1번은 신고를 안하면 신고기한이 경고하면 가산세가 성립해 2번은 뭐다? 1일 가산세 1일마다 그날이 경고할 때마다 성립해 자 3번은 고지납부 고지납부 납부를 안하면 3% 붙죠? 그럼 납부기한이 경고하면 3%가 붙어요 그 밖의 가산세는 뭐다? 가산날 지방세 즉 본세랑 함께 내는 거죠 본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자 수시부가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사유자가 들어가야 돼요 수시부가할 때 큰일나 자 그 다음 개인분 주민세든 사업수분 주민세는 과세기준 7나나 6하나면 안 돼요 6하나는 유예입니다 3개 이거는 재산세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수분 주민세 약자로 사주는 7나나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그리고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12월 말일이 아니라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6월 말일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한 지문이에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